반복훈련 사람의 두뇌는 제한되어 있어 한두번 얘기해서는 숙지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반복훈련을 통해 비로소 숙달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생들은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기초체력을 보호하기 위해 근력강화환동을 통해서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라도 기초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로 유도선수는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동작으로 업어치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경기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군인들도 훈련을 반복합니다. 보직의 말년은 훈련을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그래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실수없이 하게 됩니다. 인내는 쓰지만 연휴는 달콤하듯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 소홀하면 안됩니다. 계속되는 반복, 집중, 연습, 훈련을 통해 진정한 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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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